와! 긴급상황일 때 아이들을 돌봐주는 곳이 있다고요? 비상사폐!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도 아이 맡길 곳 없어서 발 동동 부르는 엄빠 마음 도와줘 시흥! 헛! 시흥씨에는 걱정 노노! 긴급 돌봄 상황에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시흥씨 일시돌봄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 시흥씨와 함께 초등학생 돌봄하시 보호자의 질병이나 수술, 출산, 교육, 면접 등등등 갑자기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 온라인 초등 돌봄 통화 플랫폼에 신청하면 아동당 월 5일, 연 30일 이용 가능 신청 방법도 온라인으로 간편! 단, 돌봄기관 운영 시간대 정원을 넘지 않는 시간대에 신청해야 하고요 돌봄 가능한 센터를 잘 확인해서 아동당 돌봄 희망일 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! 이제 시흥씨 일시돌봄 서비스로 엄빠들 돌봄 고민 해결! 엄빠 마음까지 시흥씨가 돌봄!